황보선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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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 방구석 월드투어 특파원을 자처하셨습니다. 국내 최초 기도했지만 세계 최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격주로 만나실 텐데요. 각오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코로나 시대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집콕 시대, 방구석 시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히 해외여행을 좋아하는데 해외여행을 못해갖고 특히 기내식을 좋아하는데 기내식을 못 먹어갖고 상당히 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이하신데요. 기내식을 왜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은 기내식이 맛없다고 하는데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음식을 서빙 받을 때 이런 행복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월드투어에 나서기 전에 아침 식사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렌치 토스트 같은 뉴스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프렌치 토스트 토크 뭡니까? 프렌치 토스트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원래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냉장고에 냉동시켜뒀던 빵을 재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계란을 넣으면서 만드는데 굉장히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말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의 도움이라든지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중국 식문화의 변화 이런 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 식문화의 변화. 간단히 말씀하시면 어떤 겁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중국 식문화 그러면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보통 중식당 같은 데 가보면 커다란 원탁이 있고 그 원탁을 이렇게 싹 돌릴 수 있잖아요. 돌리는 재미도 있고 가운데 있고 또 음식이 조그만 앞접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식문화를 바뀌고 있는 문화들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서 그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도 이미 하고는 있지만 중국에서는 대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른바 나누는 분배 서빙하는 거죠. 서빙하는 수저라든지 젓가락을 반드시 쓰자. 반드시 쓰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를테면 반드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대형 식당에서 많은 사람이 100명이 되든지 200명이 되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것은 현재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금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2명 또는 이렇게 소규모라는 것은 허락이 돼 있는데 그럴 때 식당에서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개인 젓가락이라든지 수저로 이렇게 먹거나 서로 이렇게 주지 말고 공용 젓가락을 반드시 놓고 그것을 나눠서 먹도록 하자. 이것이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캠페인에서만 그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먹는 것을 규제하거나 벌칙을 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일종의 조례 같은 것을 둬서 시행하려는 그런 전 단계로서 중국 식문화를 좀 더 바꿔야 된다.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캠페인을 지금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수저나 젓가락 이전에 사실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직장생활 초창기 때 보면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술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잔 돌리기. 술잔 돌리기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헬리코박타라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헬리코박타 위암이 이르는 그런 병이 많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면 수저라든지 젓가락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용으로 쓰거나 또는 너무 친한 나머지 내가 당신에게 주는 정의의 표시로서 젓가락으로 가져다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위생 쪽으로라든지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일본 특파원 하셨으니까요. 그쪽 상황 이제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했다랬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진 않죠. 특히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또 일본 가서 이제 그 고기점 같은 데 가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대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00g이 만약에 2인분이 나온다 그러면 뭐 8.8 16점이라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각자 자기 젓가락으로 자기가 고어서 자기가 먹게 되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각자 하나씩 먹으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양념 간장이든 양념 여러 가지 음식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하면 일본 특유의 예를 들면 조그만 스푼이나 이런 걸 넣어서 그것을 나눠 먹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오신 많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식문화의 이제 어떤 그런 풍성함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맙고 특이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오래 있던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비위성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특히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게 수천 년 계속되어 온 문화 그것도 문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코로나 시대에 이런 문화의 전통적인 수천 년 이런 문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특히 국경 없는 시대에 이제 비행기도 많이 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 비슷한 것이 탄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유지원 그런 문화들도 자기를 지키고 또는 옆에 있는 동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또 국경 없는 그런 시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볼 때는 중국이 지금 대대적으로 캠페인하고 있는 젓가락 공용 젓가락 단순한 젓가락이라도 뭔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좀 되돌아볼 면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 양념통 문제 시작하는 질문.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양념간장들이 우리 지금 많지 않습니까. 양념간장 비빔밥 같은 데 양념간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는 큰 파 설렁탄지가 파 같은 데 자기 수저를 이렇게 푹 퍼갖고 넣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문화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좀 더 이렇게 크게 보면 각자 자기가 조금 힘이 덜더라도 덜어먹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맡겨놓는 부분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문화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본격적인 방구석 월드투어에 나서 보죠. 오늘은 어떤 뉴스로 안내해 주실 생각입니까.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온 얘기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업활동이 이루어야지 우리 일상들이 좀 더 복원되는 분이 있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경영자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호칭이요. 부활의 신이다. 이런 분인데. 부활의 신. 네. 부활의 신. 부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한 예술님이 갑자기 부활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다 죽어가는 그런 기업들을 살려내는 데 아주 탁월한 업적. 탁월한 그런 기록들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을 부활의 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왜 방구석 월드투어에서 이분을 선택하시는 거죠?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현재 아직은 우리의 경제의 위기가 바닥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고급 백화점 같은 것들이 파산 신청에 들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데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업을 회생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의 그런 경영의 노하우가 있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대비하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같이 청취자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가머리 시게노부라고 해서 한자 그대로 하면 일본 전산이라는 데 이게 니혼텐산이라고 해서 산이라는 것이 계산하다가 아니라 산업이라는 산자예요. 산업. 산업에서 일본 제조업의 하나의 큰 틀을 갖고 있는 축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모터 이러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같은 데는 작은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터 같은 걸 만드는 세계 1위의 그런 업체입니다. 세계 1위 업체라는 말씀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기업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경영의 노하우에서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또 일반적인 그런 디지털 시대와 좀 다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오래된 패턴의 경영을 갖고 있었어요. 독한 경영, 호통 경영, 정렬 경영, 몰두 경영 이런 화두를 갖고 있는데 엄청나게 그 직원들을 야단치면서 또 예를 들면 언제까지 이거를 해와라 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라 하고 그런 식의 약간 강압적인 듯한 그러나 그것을 자발성을 유도하는 듯하게 하면서 회사를 살려내고 또는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또는 기업의 경영자 입장이니까 사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자기의 본국을 반납하게 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예를 들면 사원들은 5%, 관리직은 10%, 임원 같은 경우는 절반을 임금을 삭금한 다음에 그것을 기업을 다시 회생시킨다면 그거 플러스 알파로 다 되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이렇게 팀을 합쳐서 경영을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특히 이 사람이 이제 오일 쇼크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그럴 때 다 기업을 회생시켰고요. 또 위기에 빠져있던 그 수많은 세계의 많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해갖고 그것을 대부분 다 흑자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활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또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기업을 운영할 때 있는 그런 분들에서는 이 사람이 어떠한 경영 철학 속에서 어떠한 방식인지 세세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배우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오늘 특히 하고 싶은 얘기는 청취자분들에게 이 사람이 이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를 조금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앞서 잠깐 놓쳤던 것이 우리로 따지면 제가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돌아가시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같은 정주영 회장 같은 그런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자기가 한 50여 년간 CEO로서 이렇게 활동해볼 때 너무나도 자기가 바라본 것과는 다르게 천지개벽이다. 눈에서 이제 비늘이 떨어지는 것처럼 전혀 몰랐던 걸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았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고용 문제, 고용이 현재 자기가 유지한 50년간의 고용 패턴. 특히 이 사람은 고용을 반드시 유지하고 이렇게 해고라든지 이런 걸 해온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일본식 경영이라는 부분이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용이 과연 코로나 시대에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때 고용 외에 제조업, 일본이 특히 제조업의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나라들이. 그럴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인가. 특히 이제 이른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품, 세계에 있는 공장들이 연쇄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항공기가 오고 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끊어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눈에 든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조금 본론을 잘 얘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나가머리 회장이 어떤 10여 년 만에 대청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자기가 바라본 어떤 두 가지 포인트 고용에 관한 문제 또는 제조업을 이끌어가는 데에 있어서 부품 조달에 관한 문제에 있을 때 이 문제점들을 청소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고요. 10여 년 만이라는 건 이 사람이 자기가 한 50여 년간 이렇게 CEO를 해오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한 10여 년 정도씩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봐서 항상 위기가 오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청소 뭔가 기업의 많은 부분들을 청소해 나갈 것이 필요하면서 10년 만에 대청소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이 사람은 기업에서도 청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이 사람이 청소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그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고용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눈여겨본 게 재택근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재택근무를 텔레워크라고 그러는데 재택근무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된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제조업인데 텔레워크가 참 잘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 시대에 지켜보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차별성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근무하면서 물론 집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다른 어떤 사무실이나 무슨 카페 같은 데서 근무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더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부품 조달하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른바 싼 곳으로만 이전시켜서 조달받는 것이 앞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사 하나가 없어서 완성품을 못 만드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비용 절감만이 최선은 아니다. 완벽한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위기 극복을 해낼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것이 이제 제조업 같은 게 이제 니슈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제조업들의 귀환이라는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장치를 마련해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맞춰서 조직 개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언제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냐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제 부활의 신 나가물 회장은 어떻게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다른 서양의 전문가들과 비슷하게 최소 1년에서 최장 한 3년 정도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아무리 빨라야 1년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기업이 일반적인 그런 정상화의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서는 최저 1년이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아주 관성적으로 돌아가는 패턴을 가기 위해서는 최저장 3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김상우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토리를 담은 뉴스 오늘 이야기는 100리터는 이제 그만입니다. 여러분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죠. 저도 덩치 큰 쓰레기나 강목 같은 걸 담기 좋아서 필요할 땐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부천시가 이 100리터 봉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부천시에 앞서서 성남시, 고향시, 의정구시도 이 큰 봉투를 없애기로 했는데요. 왜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으신 곡은 천재인의 청계천팔가였습니다. 지자체들이 100리터 봉투 없애려는 이유, 짐작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이 봉투를 들다가 어깨, 허리, 또 무릎을 다치는 골병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봉투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딱 25kg까지만 넣어야 하는데 한 장에 2,000원에서 3,000원대인 이 봉투에 꽉꽉 채워서 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게도 무게지만 유리같이 넣어서는 안 되는 폐기물까지 넣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환경미화원들이 다치기 십상입니다. 전국의 많은 다른 자치단체들이 이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없앨지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봉투 쓸 때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스토리를 담은 뉴스였습니다. 스토리텔링, 스포츠텔링 스포츠에 담긴 인상의 단맛, 쓴맛, 짠맛의 매운맛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스포츠텔링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포츠텔러 김재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코로나 시대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어떤 스포츠텔링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이 빠던에 열광하는 미국, 알고 보면 깊은 의미가 있다입니다. 빠던, 이 용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단 이 빠던 무슨 뜻인지? 이 야구 팬들이 쓰는 비속어인데요.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인데 사실 이 빠던, 준말입니다. 줄임말인데 빠따 던지기의 준말, 여기서 빠따는 영어로 표현하면 배트, 야구 배트의 일본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빠따 던지기를 줄여서 빠던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배트 플립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타자가 홈런이나 안타를 친 후에 배트를 멋있게 던지는 동작을 이른바 우리 비속으로 빠던, 영어로는 배트 플립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작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지난 5일 KBO 리그가 무관중 속에 개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기가 지금 현재 미국 ESPN을 통해 하루에 한 경기가 생중계가 되고 있고 두 경기 정도가 녹화 중계가 되고 있는데 초기 미국 중계진의 관심이 온통 빠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첫날 개막 전날 NC의 모창민 선수가 홈런을 치고 빠던을 선사했는데 바로 전타자였던 다른 선수가 홈런을 치고 빠던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ESPN 중계진 반응이 빠던이 안 나오는군요. 굉장히 실망하는 표정이었고요. 모창민 선수가 홈런을 치고 빠던을 하자 드디어 빠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흥분된 목소리를 보였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빠던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이번에 처음이 아닌데요. 그래서 2016년에는 ESPN에서 특집 기사를 다룰 정도로 미국인들의 빠던에 대한 관심은 조금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렇군요. The art of letting go. 이런 특집 기사가 나갔다고. 맞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놓아주는 기술. 배틀을 놓는 기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사람 관계에서는 집착하지 않고 놓아주는 것. 모든 게 다 놓아주는 게 항상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퀸의 노래 보야만 랩소디 안에서도 렛미고 렛미고. 이런 아주 간절한 구절이 나옵니다. 레디코도 있지 않습니까? 레디코도 있고. 하여튼 그러면 제가 좀 약간 밖으로 새는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빠던의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이게 미국의 미국 야구 즉 메이저리그에서는 볼 수 없는 동작. 물론 간혹 하는 선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볼 수 없는 동작이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메이저리그에서 빠던은 불문들. 이 문자로 들어석하면 규정으로는 돼 있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안 하는 그런 동작인데요. 왜냐하면 이 빠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야구에서는 상대 투수에 대한 존중하지 않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홈런이라는 장면만 놓고 보면 투수는 루저, 실패한 거고요. 타자는 성공을 한 거잖아요. 승리, 승자와 패자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의 기본적인 생리가 패자에 대한 예우,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보니까 빠던을 하면 홈런을 맞은 즉 패자인 상대 투수를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그런 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국 야구에서는 굉장히 엄격히 금지가 돼 있고요. 만약에 빠던을 하게 되면 다음 타석에서 이른바 빈볼이라고 하죠. 몸에 맞히는 공. 빈볼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공인데 머리를 향해 공이 날아오거나 일부러 몸에 맞는 물을 던지는 이런 보복성, 그런 공들이 거의 10번 중에 8번은 나올 정도로 빠던에 대한 미국 야구에 어떻게 보면 조금 금기시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없는 한국만의 어떤 문화, 한국 야구만의 문화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좀 관대한 경기 문화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 아마 야구 김재형 부장도 사회인 야구 많이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되돌아보시니까. 사실 아마추어 야구는 미국 메이저리그 문화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사회인 야구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서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실력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상대 선수에 대한 상대팀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야구에서는 이런 빠던 같은 동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사회인 야구 하신 저도 동호회, 저도 회원이지만 지금 잠깐 휴직인데요. 다시 그거 시작하면 한번 우리 빠던 한번 해보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던을 하시는 건 좋은데 보통 불문의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긴볼은 감수하셔야겠죠. 아하. 맞을 각오하고 빠던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빠던 이거.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이게 정확한 유래는 찾을 수는 없어요. 양준혁 선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빠던을 하는 선수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해설련을 하고 있죠. 양준혁 선수 물어보면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동작으로 자기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좀 자료야만을 찾아보니까 90년대 중반부터도 이게 발견이 돼요. 예를 들어 LG 예전에 지금 SK에서 은퇴했습니다만 김재현 선수도 LG 시절에 홈런치고 빠던을 했고요. 말씀드린 양준혁 선수가 대표적이고 예전에 롯데의 최준석 선수라든지 심정수 타자도 마찬가지로 빠던을 했던 타자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고유의 빠던인데 왜 미국에서 빠던을 열광하는 건가? 이게 좀 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순한 흥미거리는 아니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야구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엄숙주의. 그러니까 야구를 그냥 경기장에서 관전하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분한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ESPN 기사를 보면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경기장에서 관전하는 건 일종의 템플, 즉 사찰에 온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본다라고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가는, 절간 같다라는 표현이 더 좋겠네요. 그런데 반면 우리는 야구장 한 번쯤 가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거의 무슨 거대한 축제 한마당 같은 그런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치맥이 있고요. 춤이 있고요. 그리고 외침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이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외신에서 부산 사진야구장 응원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 최대의 거대한 노래방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한국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반면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리그의 엄숙주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메이저리그 관중의 고령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통계를 보면 2017년 닐슨에서 조사를 했는데 메이저리그의 평균 시청자들의 평균 연령을 계산해 봤더니 57세, 57살이에요. 다른 종목과 비교해 보면 NFL이 47세, NBA가 37세인데 이게 불과 7, 8년 전만 해도 메이저리그가 40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이내에 어떤 그런 기간에 10살 이상 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젊은 층의 유입은 전혀 없고 기존에 봤던 관중들이 그대로 나이를 지금 먹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젊은 층이 그러면 왜 안 보이느냐.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그 엄숙주의. 야구가 너무 기본적으로 긴데 볼거리도 많지 않고 지루하고 너무 점잔떨고 요즘 말로 하면 꼰대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의 외면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이런 빠던 같은 좀 보여줄 수 있는 팬들에게 이런 것들이 메이저리그에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한국 야구의 빠던에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갖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 이 빠던에 대해서 반대 여론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던이 좋다 나쁘다의 관점보다는 결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야구는 기본적으로 매너의 스포츠다라는 관점에서 빠던 같은 동작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한국 프로야구를 거치지 않고 메이저리그에 직행했던 박찬호라든지 서재홍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마치고 국내에서 한 번씩 돌아와서 국내에서 활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두 선수도 한국 돌아와서 빠던을 처음 겪하고 그게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한국 야구는 이렇지 않을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좋고 나쁨보다는 그냥 단순한 어떻게 보면 문화적 차이라고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프로야구가 팬들의 감정을 분출하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도 이런 거를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프로야구가 1982년 6개 팀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당시 전두환 정권이 일종의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3S 정책이었죠. 스포츠, 섹스, 스크린 세 가지였죠. 그 가운데 스포츠의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프로야구를 82년에 출범을 시켰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신군부의 쿠테타 집권을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 프로야구를 출범을 시켰죠. 그런데 이게 대표적이었던 게 광주였는데 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후에 광주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폭도로 몰고 이랬으니까요. 야구장에 와서 쌓였던 울분들을 많이 그때 당시 표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야구가 지역연구제가 정착이 되면서 각 지역별로 어떤 쌓여있던 당시에 힘들었던 그런 울분들을 야구장에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풀 수 있는 그런 조금 상황이 되면서 이게 한국만의 독특한 어떤 응원문화를 만드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해석들이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프로야구를 오랫동안 취재해 오신 분들의 그런 시각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출범 첫 해 누적 관중이 143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프로야구 우리 관중이 728만 명이거든요. 거의 뭐 한 7배 이상 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의 토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이런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출발한 프로야구가 지금의 어떤 한국 야구만의 독특한 그런 경쟁력 있는 응원문화를 만드는 조금 토대가 되지 않았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을 여러 차원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도 이 사람들이 뭐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겪는 어떤 직장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좋게 말해서 굉장히 하시는 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술 문화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든지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스포츠를 관람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건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마디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정서를 대표하는 두 단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한과 흥이거든요. 그런데 이 흥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야구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야구의 기본적인 속성이 축구와는 다르게 축구는 45분 동안 전후반을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데 야구는 9개의 이닝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정지할 수 있는 동작 어떤 휴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다른 종목에 많은 게 바로 야구고 그런 것들이 좀 폭발적으로 나왔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빠던 말고도 케이뷰 리그에는 볼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응원 문화도 팬들이 야구장을 찾는 이유 가운데 하는데 이 무관중이라서 우리 응원 문화를 보여줄 수 없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사실 빠던은 한국 야구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저는 한 100으로 따지면 한 1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진짜 보여줄 건 바로 각 팀별로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응원 문화를 보여주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수별 응원가도 있고요. 또 다양한 레퍼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맥은 기본이고 사실 경기장에서 삼겹살도 구워먹을 수 있어요. 우리 야구장에서는 아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인천 지금 SK홈이 문학경기장에 가시면 지금 행복드림구장으로 바뀌었는데 명시를. 거기 가시면 외야에 삼겹살 바베큐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가져오고 구워드시면서 야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어떤 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거기는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보면서 그냥 콜라나 아니면 맥주 정도 마시고 햄버거 먹고 이 정도인데 야구장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삼겹살을 구워먹는다라는 거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응원 문화들을 하루빨리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프로야구가 미국에 중계되면 메이저리그 진출을 준비하는 선수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올 시즌만 놓고 봐도 메이저리그 진출을 준비하는 선수가 기아의 투수인 양현종 선수 있고요. 키움의 유격증인 김하정 선수가 있는데 이런 선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기회가 쇼케이스가 될 수 있는 보통 이제 영상들을 보내서 이제 해당 팀들 메이저리그 팀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자기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요. 미국 스카우트로 입장에서는 돈 들이지 않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돈 들이지 않고 조금 영입을 원하는 선수들을 볼 수 있는 좋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재영 스포츠텔로 지난번 첫 주에는 오늘의 한줄평으로 just do it 그냥 해라 이걸 들고 나오셨는데 이번 주 뭡니까? 오늘의 이번 주의 한줄평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인데요. 지금 이제 KBO 리그에요. K리그도 개막을 하는데요. 해외 중계가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응원 문화라든지 좋은 경기력 이런 것들을 잘 알려서 뭐 케이팝이나 K포즈처럼 K스포츠의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의 한줄평으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를 제가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FM 93.5메가 루츠, YT 뉴스 FM 황고선의 스토리, 김재영 스포츠텔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와요, 해커스톱. 왕초보영어. 해커스톱, 왕초보영어. 왕초보영어 탈출, 해커스톱. 자, YTN 뉴스 FM 황고선의 스토리 마칠 시간입니다. 김재영 스포츠텔러, 오늘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할 음악을 들고 나오셨다면서요. 네, 좀 스토리가 깊은 음악을 좀 가져왔는데요. 음악을 소개하기 전에 그 스토리부터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지금 KBO 리그가 중계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NC 다이노스 구단이 굉장히 깜짝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 동부에는 노스캐롤라니주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스캐롤라니의 약자인 NC와 NC 다이노스의 NCA의 팀명이 같기 때문이에요. 공교롭게도 NC의 마스코트가 공룡, 그리고 노스캐롤라니 지역도 공룡 화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노스캐롤라니 인구가 거의 천만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NC 다이노스의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이쪽에 노스캐롤라니 출신 팬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댓글과 지지들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노스캐롤라니 지역에 메이저리그 팀이 없다 보니까 야구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는 NC 다이노스의 응원곡 We are NC를 들으면서 맞추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어느 팀? 참고로 저는 NC 팬은 아니고요. 기아 타이거스 팬입니다. 그러세요? 참고로 저는 아참 똑같네. 저는 어디 가서 타이거스 팬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기아도 좋아하지만 원년인 해태 시절에 해태 타이거스를 원년부터 좋아해서요. 해태 타이거스의 어떤 추억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 타이거스 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 김재형 스포츠텔러가 가져온 NC 응원과 We are NC 함께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무산의 스토리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워라 우린 이긴다 We are NC